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TV. 오늘은 또 고혜경 교수님의 꿈에 관한 내용으로 옷에 관한 꿈이 나타났을 때 어떤 내용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새 옷을 사다. 저는 1년에 한두 번 옷을 살까 말까 합니다. 직장에서 입는 근무복이 따로 있어서 그리 많은 옷이 필요하지 않거든요. 옷을 사러 가도 제 옷보다는 남편이나 아이 옷을 주로 사게 됩니다. 이상하게도 어젯밤 꿈속에서는 제 옷을 7, 8벌을 샀어요. 하지만 사기 바쁘게 다음날 환불을 하더군요. 왜 이런 꿈을 꿀까요? 꿈을 기록하고 제목을 다는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. 기본적으로 꿈꾼이가 이 꿈을 어떤 시각에서 보는지가 제목에서 드러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꿈 제목을 붙이는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. 이제 꿈 상담 받을 때도 내가 꿈 꿈에 제목을 꼭 달게 하거든요. 그런데 제목을 새 옷을 사다라고 붙였어요. 저라면 새 옷 사고 다음날 환불하다 라고 달았을 것 같아요. 두 제목의 뉘앙스는 많이 다릅니다. 전자는 옷을 잘 사지 않는데 꿈에서 옷을 여러 벌 샀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. 후자는 옷을 사기는 했지만 다시 환불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. 전자는 신나는 감정이 강조되고 후자는 아쉽다는 감정이 부각돼요. 저는 꿈 이야기를 듣고 언제나 옷을 사러 가면 남편 옷, 아이 옷만 사서 돌아온다는 부분을 듣고 많이 안타까웠거든요. 왜 이런 꿈을 꿀까요? 이 꿈이 왜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았을까를 질문해 보면 꿈에서 하는 행동과 평상시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점이 보여요. 현실과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의식의 확장과 연관이 있습니다. 꿈에서 현실에서와 다르게 행동한다면 그 다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차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를 위해 쇼핑하는 행동을 통해 드디어 우선순위에서 밀리던 나를 챙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. 많은 엄마들이 가족을 먼저 챙기면서 자신은 항상 뒷전일 때가 많아요. 그런데 자신의 욕구를 너무 쉽게 희생하는 건 아닌지 질문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. 꿈은 때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. 내 감정이나 욕구에 충실해야 나 자신이 행복하고 나아가 주변도 행복해집니다. 자신의 욕구를 자꾸 무시하게 되면 점차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. 행복하거나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지름길이지요. 왜 옷을 7, 8벌이나 샀을까요? 꽤 여러 벌의 옷을 구입했는데 욕구를 억누르다 보면 어느 순간 폭발하는 법입니다. 그러니 후회하고 환불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나를 챙기는 태도는 살아가는 방식이나 삶의 색채도 바꿀 겁니다. 이 꿈은 이렇게 꿈투사를 해주셨는데요. 나 자신의 욕구를 잘 돌보는 것, 이것에 관해서 타인을 돌보는 것, 타인이라는 게 나 외에 우리 가족도 포함이 되겠죠. 이기주의와 이타주의를 적절하게, 그러니까 나 이기주의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 이기주의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혜롭게 잘 챙기는 그런 지혜로운 이기주의와 다른 일을 챙기는 이타적, 이것에 균형감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이 꿈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평소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어떤 패턴화된 것을 다른 내가 꿈에서 다르게 행동을 한다면 그 새로운 행동을 우리가 또 시도를 해보므로서 우리 의식세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꿈이라고 고혜경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네요.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이 이렇게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도록 나타나거나 내 억압된 어떤 욕구들을 표출해 줄 때는 그 내 꿈의 소리를 잘 기울이고 거기에 맞는 어떤 작은 행동들을 실제 삶에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.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TV 오늘 고혜경 교수님이 옷이, 새 옷이 꿈에 나타났을 때 관한 내용으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커카드가 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